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미스코입니다. 겨울 제철 과일하면 바로 딸기죠. 딸기, 딸기 과즙, 딸기 우유로. 이런 메이크업 생각해보면 봄 메이크업이 바로 떠오르는데 사실 이렇게 좀 더 폭닥하게 연투를 하면 겨울 메이크업으로도 정말 정말 예뻐요. 제가 원래는 딸기, 과즙, 핑크 이런 컬러감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컬러의 지금 룩 같은 약간의 차분함, 소프트함 이런 게 가미되면 더 좋아해요. 오늘 이 메이크업 평소랑 되게 다르고 뽀얗고 맑죠? 아이 메이크업부터 치크 하이라이터까지 너무너무 예쁜데 저 같은 딸기 우유 싫어 인간도 홀딱 반하게 만든 홀리카홀리카의 스트로베리 에디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에디션은 올리브양 어워즈 한정 기획 팔레트로 스트로베리 밀크와 스트로베리 라떼 두 가지 팔레트로 나왔어요. 4구 공용기에 세 가지 섀도우 컬러가 함께 증정되어서 컬러 한 가지는 내 취향에 맞게 골라 넣을 수 있는 기획 세트예요. 이거 개별로 구매하잖아요. 일단 공용기 사야 되죠. 여기 싱글 섀도우 매트 컬러 두 컬러에 여기 있는 피스빔은 조금 더 비싼 거 아시죠? 이렇게 사면 정가가 27,000원이에요. 근데 기획 세트로 전체 다 해서 18,000원의 DIY 팔레트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니 게다가 올영 세일 기간 동안에 13,500원에 구매할 수 있대요. 각 팔레트에 들어있는 컬러는 스트로베리 크림 외에는 다 한정 기획으로만 판매되는 컬러라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구매하실 수 없어요. 저는 스트로베리 밀크, 스트로베리 라떼 팔레트에 각각 예쁜 조합 픽해서 끼워 넣어봤는데 제가 어떤 컬러 조합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미 팔레트가 외관으로도 너무 예쁜데요. 같은 딸기여도 느낌이 완전 다른 뽀얗고 사랑스러운 딸기 우유 메이크업과 그윽하고 폭닥한 딸기 라떼 메이크업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메이크업 보기 전에 이 팔레트, 컬러감들 하나씩 발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 스트로베리 에디션은 홀리카홀리카 싱글 섀도우가 출시되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스트로베리 크림 컬러를 메인으로 나온 에디션이에요. 이 베스트셀러인 스트로베리 크림 컬러와 함께 쓰면 예쁠 컬러를 3구 DIY 팔레트 한정으로 만든 거죠. 스트로베리 크림 컬러는 핑크와 코랄 색감이 적절히 섞여서 화사한 듯 차분한 듯 하나만 써도 예쁜 컬러로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블러셔로 써도 정말 예쁜 컬러라 섀도우 겸 블러셔 겸 많이 찾는 컬러예요. 이번 에디션은 이렇게 두 가지 팔레트가 나와 있는데 스트로베리 크림이 메인인 만큼 두 가지 팔레트에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디아이어의 팔레트는 마지막 컬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끼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컬러를 마지막에 넣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팔레트 느낌도 달라져요. 먼저 스트로베리 밀크 팔레트부터 컬러 보여드릴게요. 스트로베리 밀크 팔레트에는 뽀얀 딸기 우유빛 매트 컬러 스트로베리 밀크와 핑크 코랄 반반 섞인 인기 매트 컬러 스트로베리 크림, 깨끗하고 투명한 딸기 우유 베이지 광감을 더해주는 하이라이터 피스빈 베리 폼 컬러가 조합되어 있어요. 보기만 해도 색감 자체가 뽀얀 느낌이 너무 예쁘죠? 여기에 앙고라 컬러를 넣으면 블러셔, 부드러운 쉐딩, 애교살 조각 다 할 수 있는 팔레트가 되어서 멀티 페이스 팔레트처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앙고라 컬러 추천드리고요. 이 앙고라 컬러 조합은 라이트톤 분들이 멀티 팔레트로 쓰기에 너무 좋은 조합이에요. 저는 치키 구아바 컬러를 좀 꽂혀서 치키 구아바를 넣어봤는데 이 컬러가 애교살에 바르면 정말 예쁜 딸기 울먹 애교살 느낌 나오거든요. 이거 치크 하이라이터처럼 발라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조합하면 나만의 딸기빛 멀티 블러셔, 섀도우 하이라이터, 애교살 팔레트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베리 라떼 팔레트는 조금 더 그윽한 딸기 라떼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베스트 컬러인 스트로베리 크림과 함께 새롭게 나온 스트로베리 라떼 컬러가 매트 컬러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요. 스트로베리 라떼는 핑크 코랄 브라운을 적절히 섞어서 딸기 라떼 같은 느낌이 나는 컬러인데요. 너무 진하지 않게 그윽한 느낌 살짝 넣어주지만 또 뽀얀 느낌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딱 한 컬러만 발라서 부드러운 음영 주기에 너무너무 좋은 컬러예요. 여기에 골드 펄과 핑크 펄이 오묘하게 섞인 딸기빔 하이라이터 컬러, 피스빔 베리 시럽 컬러까지 진짜 예쁜 조합이에요. 이 슈가리스 컬러가 진짜 인기 많잖아요. 슈가리스가 핑크 베이지 느낌이라면 베리 시럽은 좀 더 핑크 자기 주장이 더 강한 딸기 핑크빔인데요. 그냥 쿨 핑크빔이 아니라 골드가 살짝 섞여서 되게 오묘한 딸기빔 하이라이터입니다. 이 팔레트는 이 세 가지 컬러의 역할이 되게 뚜렷한 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컬러를 넣어볼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음영을 넣되 이 부드러움을 해치고 싶진 않아서 콜드브루 컬러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조합하면 마무리감에 조금 더 뮤트하면서 그윽함을 추가할 수 있는 조합이 돼요. 아이라인 블렌딩 할 수 있는 투샷 아메리카노를 넣어볼까 했는데 이렇게 하면 활용도는 정말 높은데 딸기라떼 느낌이 덜 살아서 콜드브루 조합이 더 보기 예쁘더라고요. 전 투샷 아메리카노나 이런 다크 에스프레소 같은 컬러는 굳이 팔레트에 넣어놓지 않아요. 다른 팔레트 쓰다가 라인 블렌딩용 컬러가 없으면 그냥 이거 딱 하나 꺼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고민해서 제가 픽한 조합이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고요. 뽀얗고 라이트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로베리 밀크의 치킨 구아바 조합. 조금 더 그윽하고 싶은데 특유의 밀키한 느낌을 해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스트로베리 라떼의 콜드브루 조합 추천드릴게요. 이 두 가지 팔레트 이용해서 폭닥하지만 다른 느낌의 메이크업 두 가지 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이 딸기 우유룩부터 가봅시다. 지금 얼굴을 엄청 톤업해놨어요. 첫 번째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베이스를 좀 밝게 해줘야 첫 번째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는 블러셔가 더 예쁘게 색감이 보일 것 같아서 톤업을 해둔 상태예요. 너무 톤업을 했더니 제 목이랑 컬러 차이가 너무 느껴져서 목도 좀 톤업을 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목까지 톤업해뒀고 바로 치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팔레트는 이 딸기 우유색 팔레트 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스트로베리 밀크 컬러와 스트로베리 크림 컬러가 있어요. 밀크는 정말 딸기 우유 같은 연 핑크빛 컬러고 크림은 조금 더 코랄빛이 돌잖아요. 이때 치크를 어떤 걸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메이크업의 색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두 번째 룩에서 이 크림 컬러를 바를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룩은 스트로베리 밀크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또 기달나게 예뻐요, 여러분. 바르면 이제 감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톡톡 얹잖아요. 예쁘죠? 제가 너무 흰기 도는 건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얹었을 때 막 형광빛으로 올라오는 핑크가 아니라 진짜 예쁘게 싹 뽀송뽀송하게 눌러주는 느낌의 딸기 우유색이에요. 첫 번째 룩은 그냥 이 치크 컬러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니까요, 여러분. 평소처럼 23호 컬러를 써도 이 색감이 보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21호 베이스를 했을 때 이 뽀얀 느낌이 조금 더 잘 보여서 이렇게 톤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크빛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죠? 눈두덩이에 이 스트로베리 크림 베이스로 얹어볼게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눈두덩이에 떴을 때 보이는 정도? 눈알 정도까지는 이 크림 컬러를 발라줄 거고요. 이렇게 아래까지 연결. 밀크 컬러를 다시 한 번 묻혀요. 그리고 이 외곽 부분을 한 번 싹 쓸어줘요. 블러셔랑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싹 연결해줘요. 오늘 메이크업은 두 가지 다 정말 간단하게 할 거예요. 평소처럼 아이 메이크업에 음영을 막 차곡차곡 열심히 쌓는 것보다는 깔끔하고 뽀송하고 깨끗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진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팔레트가 진해지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제가 같이 조합하기 좋은 컬러로 앙고라 컬러 추천드렸잖아요. 이 앙고라 컬러는 이런 부드러운 라이트한 메이크업에 같이 매치하기 좋은 쉐딩 컬러인데요. 이런 메이크업 했을 때 쉐딩 컬러가 너무 진하면 되게 안 어울리고 부각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컬러가 쉐딩으로 같이 매치했을 때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림자 빛인데 약간 우유 떨어진 듯이 뿌연 느낌의 그림자 빛이어서 같이 바르기에 너무 좋은 컬러예요. 쉐딩이 되기는 되지만 너무 진하지 않죠? 그래서 라이트톤 분들 쉐딩 컬러로 이 앙고라 진짜 추천해요. 이렇게 하고 저는 앙고라 컬러로 여기도 한번 이렇게 살짝 끊어줄게요. 앙고라 컬러가 만능이에요.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 컬러도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넣어줄게요. 애교살 그림자 컬러 넣을 때 맨날 너무 진하게 들어가는 분들은 컬러 자체를 부드럽게 바꿔주시면 좋은데 얘가 딱 이렇게 막 넣어도 엄청 자연스럽게 올라가져요. 이제 애교살을 평소에 사용하는 컨실러 펜슬 애교살용 살짝 꺼내서 밝혀놔줍니다. 볼륨감을 미리 만들어놔요. 여기는 치키 구아바 컬러 이거. 이 컬러를 애교살에 지금 밝혀준 부분 위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갑자기 딸기 주스 같은 빔이 싹 올라가집니다. 보이세요? 색 너무 예쁘죠? 이게 이렇게 볼 때보다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진짜 딸기 우유 색으로 올라가졌죠. 이 딸기 빔 눈 앞머리에도 살짝 얹어줍니다. 아이라인 그려야 되는데 이 메이크업에는 진짜 아이라인이 단 1그램도 진해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살짝 내려야 될 것 같아. 이 정도? 그리고 펜슬 아이라이너로 그렸잖아요. 이런 짤뚱하고 힘 있는 브러쉬로 오늘 라인 블렌딩을 따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펜슬 아이라이너가 굳기 전에 빠르게 블렌딩을 좀 해줍니다. 오늘 참 착해 보이네요. 언더에만 트임라이너 컬러 이런 핑크빛으로 살짝 이 끝에만 포인트 넣어줄게요. 눈두덩이를 너무 깔끔하게 갈 때는 언더에라도 조금 힘을 넣어줘야 눈이 커 보이거든요. 핑크빛 포인트만 끝쪽에 살짝 부드럽게 너무 진하지 않게만 넣어줄게요. 저는 섀도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짠! 속눈썹 붙이고 왔어요. 속눈썹 붙이니까 아까보다는 눈두덩이가 좀 덜 비어 보이죠? 여기에 하이라이터로 베리폼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 베리폼은 딸기 우유인데 조금 더 우유가 많이 들어간 빛의 하이라이터예요. 조금 피부톤 밝은 분들도 살짝 뽀얀 느낌으로 바르기 좋은 하이라이터고요. 이 피스빔 라인 자체가 질감이 진짜 좋은데 이 베리폼은 특히나 더 실키해요.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발리고 컬러 너무 예쁘죠? 이렇게 코끝에도 살짝 귀엽게 톡!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예쁘다. 립 더 딸기 우유 색으로 발라볼게요. 이거 쿨링업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면 잘 어울리죠?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오늘 톤업을 제대로 해줬더니 이 뽀얀 느낌이 제대로 담겼어요. 이번 메이크업은 음영기 그냥 싹 빼고 맑고 깨끗해 보이는 걸 위주로 한 메이크업인데 괜찮죠? 이것도 겨울에 이런 핑크 니트나 흰색 니트랑 같이 매치하면 폭닥폭닥 깨끗해 보이는 메이크업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차분한 느낌으로 스트로베리 라떼룩 바로 또 해볼게요. 앞에서 뽀얀 딸기 우유빛 메이크업 했잖아요. 이번에는 브라운 음영감이 부드럽게 들어가 있는 스트로베리 라떼룩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베이스는 모두 해둔 상태고요. 바로 아이 메이크업부터 들어갑시다. 아이 메이크업은 오늘 나는 조금 더 뽀샤샤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로베리 크림부터 시작해도 좋은데 저는 그윽하게 갈 거기 때문에 이 스트로베리 라떼로 먼저 시작할게요. 딱 음영감이 그윽하게 적당히 들어가는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감만 이렇게 하나 딱 발라줘도 적당히 음영 들어가지면서 눈두덩이도 이렇게 정돈을 해주는 느낌이어서 그냥 바쁜 날에는 이 한 컬러만 섀도우로 슥슥 발라줘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더 뽀송하게 한 곁 더 안쪽에 쌓아줄게요. 그리고 스트로베리 라떼 컬러 다시 묻혀서 애교살 음영에도 살짝 이어주시면 은은한 브라운 빛에 딸기색 살짝 들어가 있는 이 색감이 그림자까지 좀 연결돼서 조금 더 색감이 예뻐져요. 아이 메이크업 진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컬러는 콜드브루 컬러예요. 포인트를 넣어줄 수 있는 컬러인데 너무 진하지 않게 이런 룩에서 갑자기 너무 튀는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지면 안 어울릴 텐데 이 브라운이 콜드브루라는 이름처럼 되게 커피색으로 은은하게 퍼져요. 똑같은 컬러 묻혀서 삼각존에 살짝 퍼지듯이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애교살 부분 살짝만 깔끔하게 밝혀줄게요. 이렇게 초벌해 둔 다음에 애교살에 스트로베리 크림 컬러 쓸 거예요. 이렇게 애교살에 스트로베리 크림 컬러 발라주면은 이 예쁜 딸기 코랄 색이 싹 올라가집니다. 뭔가 스트로베리 라떼 룩은 애교살에 펄감이 느껴지게 하고 싶진 않아서 매트한 컬러로 조금 화사하게 애교살 잡아줄게요. 아이라인도 너무 진하지 않은 컬러로 얇게만 그릴게요. 그리고 콜드브루 컬러 얇은 브러쉬에 다시 묻혀서 그려준 라인을 덮는 느낌보다는 경계만 부드럽게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아예 아이라인 그린 걸 다 덮어버리면 되게 뿌예질 수 있거든요. 그냥 경계만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부드럽게 다 완성해줬고 바로 속눈썹 붙일게요. 짠! 한쪽 눈 했고요. 짠! 이쪽도 완성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뭐 다 끝났어요. 다 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했죠? 앞에서는 스트로베리 밀크 컬러를 치크로 발랐으니까 이번에는 스트로베리 크림 컬러를 치크로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코랄인데 완전 노란 코랄이 아니라 살짝 핑크가 약간만 타져있는 코랄 컬러예요. 이게 이렇게 되게 뽀양뽀양하게 올라오는 컬러여서 눈 밑쪽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화사하게 바를 수 있는 컬러고요. 섀도우지만 치크로서도 될 정도로 입자가 엄청 곱게 부드럽게 잘 올라가집니다. 이거 살짝 이렇게 이어줄게요. 이렇게 스트로베리 크림만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오늘은 조금 깔끔한 메이크업을 한 날이고 나는 여기서 살짝 더 그윽한 느낌을 추가하고 싶다. 그런 날에는 이 스트로베리 라떼 컬러 있죠. 얘를 살짝 저는 광대 뒤쪽으로 이거는 좀 톤 다운된 컬러이기 때문에 제일 메인존보다는 살짝 뒤쪽에 치크도 마치 아이 메이크업 음영 넣어주듯이 이렇게 블렌딩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주시면 조금 더 그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특히 가을 웜톤이신 분들은 이것만 치크 메인으로 발라도 되게 예쁠 컬러거든요. 완전 제 취향은 지금 메이크업에서 조금 더 딥한 걸 좋아하는데 그냥 데일리하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출하기에는 지금 정도가 진짜 간단하고 편하죠. 오늘 메이크업이 진짜 하이라이터가 엄청 예쁠 예정인데 그냥 그 하이라이터를 완전 메이크업 마무리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립을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립은 바닐라코 벨벳 틴트고요. 피그 모브 컬러 바를게요. 이게 딱 이런 느낌으로 오늘 데일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컬러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퍼지는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하트 퍼센트 살몬 베이지 컬러 살짝 외곽 쪽에 발라서 부드럽게 제가 하이라이터가 진짜 진짜 예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리 시럽 컬러 얘는 그냥 손으로 얹어도 예쁘게 발려서 그냥 손으로 바로 앉을게요. 이렇게 핑크 빔인데 거기에 약간 그 진주 골드빛이 섞인 핑크 광이 진짜 예쁘거든요. 지금 이런 광 지금 보인다 보인다. 보이세요? 이런 광이에요. 진짜 홀리카는 이재용을 왜 이렇게 잘할까? 이 딸기 광이 너무 예뻐요. 딸기 우유광 그냥 딸기광이라고 하니까 되게 핑크일 것 같은데 진짜 딸기 우유광 딸기 라떼에 밀크 폼을 얹은 듯한 그런 광이에요. 으! 이 스트로베리 크림 컬러 조금 더 얹고 싶어서 이 필리밀리 삼각 퍼프로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얹으니까 컬러가 엄청 뽀송하게 근데 뽀샤샤하게 잘 올라가졌어요. 진짜 메이크업 끝! 짠! 뭔가 바뀐 것 같죠? 아까 제가 원하는 폭닥한 분위기에 비해서는 조금 립 채도가 높은 것 같아서 립을 새로 발랐어요. 이렇게 새로운 립 컬러 조합으로 발랐고요. 이렇게 딸기 느낌을 내면서 어쨌든 딸기 라떼 룩이잖아요. 라떼 느낌처럼 살짝 차분하게 눌린 듯한 컬러감으로 매치해봤습니다. 메이크업 진짜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 않아요? 진짜 쉬워요. 자,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두 가지 겨울에 잘 어울리는 폭닥해 보이는 딸기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좀 더 뽀얗고 사랑스러운 딸기 우유 룩과 카페라떼가 한 방울 떨어진 듯한 그윽한 딸기 라떼 룩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팔레트 구성으로 생각해보면 스트로베리 라떼가 제 체형이긴 한데 스트로베리 밀크 안에 들어있는 이 컬러감들이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로 여기저기 멀티 팔레트처럼 쓰기 좋아서 양쪽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팔레트가 더 마음에 드세요? 사실 홀리카 홀리카 싱글 섀도우들이 워낙 예쁜 컬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팔레트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조합할까? 정말 고민 많이 되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번 올리브영 한정기획 팔레트들은 스트로베리 밀크, 스트로베리 라떼 두 가지 컨셉으로 세 가지 컬러는 고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마지막 컬러만 내가 원하는 컬러로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컬러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줄이면서 나만의 팔레트 느낌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서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로 어떤 팔레트가 더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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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